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적파일을 높여가는 시간입니다 동의적 우리 한국어가 언어의 뿌리다 부제로 뭐라고 했냐면 영어는 한국어다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큰 흐름만 보겠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의 단계를 보면 큰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거꾸로 가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워요 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가 막내로 나왔어요 영어가 그런데 영어의 모태는 뭡니까? 독일어하고 프랑스어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어의 위 단계 큰 흐름은 라틴어죠 라틴어 그러면은 라틴어가 물론 수천년 동안 뭐 뒤섞였겠지만은 라틴어 그 위에 흐름은 뭡니까? 로마 그리스어죠? 로마 그리스어죠 로마 그리스어 그러면 로마 그리스어에 그 위에 아 이 방향은 이거죠 반대로 위에 큰 언어의 흐름은 히브리 헬라어 히브리 헬라어다 자 히브리 헬라어 그 위에는 뭡니까? 에구보입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에구보의 그 위에 전 단계의 큰 언어의 흐름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어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러면은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삼각지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유럽문화의 근본이 된 4대 문명의 발상지죠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어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수메르와 여러분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어까지 오니까 뭔가 우리나라와 가까워지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은 동쪽에서 온 검은머리 사람이다 즉 동방인이다 그래서 수메르어를 보면은 우리 언어와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도 똑같아요 그냥 엄마야 아빠도 영어로 쓰면 아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느리게 읽으면 아부 바 그래서 여기서 아부가 뭐냐 우리가 아부 아버지 아브라함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루 지역에 우루라고 하죠 아브라함 나온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입니다 우리 울 아빠 우리 아빠 울나라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락 나락도 똑같았죠 그 다음에 이삭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라는 것은 뭐냐면 끝을 말합니다 그 마리 아는 거냐면 혹격 전미사이기 때문에 뭐 석주나 미경아 할 때 아예요 그럼 말이 뭐냐 끝이다 끝 끝순이다 끝순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대를 잇는 장작권을 잇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작권을 이삭이 받고 이삭의 장작권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고 이렇게 내려가죠 야곱은 쌍둥이 중 둘째인데 엄마한테 뇌물을 써서 장작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장작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게 남아사다 옛날에 구약 성소에도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자를 낳으니까 여기서 여자는 그만 낳고 끝이다 이거야 그리고 누구를 낳길 바란다 장작권을 가진 아니면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남자를 바란다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이걸 풀어서 말이 아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수메르인은 그래서 동쪽에서 온 겉머리 사람인데 우리 한국인의 말을 그대로 있었다 달도 똑같아요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화가 이 메스포타니아 문명에서 그리스 로마 뭐 영국 이쪽 아프리카 메스포타니아에서 다시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메스포타니아 문명보다 조금 늦게 일어난 황화 문명 이후에 누가 있냐면 우리 동해죽에 요화 문명이 있습니다 요화 문명은 깊게는 1만 년 전 BC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어 일본 학자가 발견한 것은 약 6천 년경 그래서 더 올라가면 한 7천 년경 그 다음에 메스포타니아 문명은 4천 년 뭐 4천 5백 년 그 다음에 3천 년 정도로 올라가면서 이쪽 이집트 문명과 황화 문명 그 다음에 2500년경의 인더스 문명 그러다 보니까 문명 4대 문명의 팔상지가 어디냐면 우리 요화 문명입니다 기원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수메르인이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됐죠 그럼 수메르인은 누구예요 우리 동방인 그러니까 동의족어를 썼다 즉 지금의 한국말을 썼다 자 이해가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뿌리가 되고 기원이 됐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영어를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펜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펜도 있지만 프라이 펜 할 때 펜이에요 근데 이 펜이 우리나라 판에서 가는 말입니다 판 판을 깔다 그러죠 유판 깔아 그러면 이렇게 깔죠 멍속으로 이렇게 크게도 깝니다 씨름판 싸움판 화투판 이렇게 판이라고 했는데 이게 넘어가면서 이 글은 그대로 판인데 영어로 는 펜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프라이 펜 할 때 펜 돌아가는 펜 할 때 펜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에서 이렇게 가서 결국은 몇 천년 동안 흘러 내려간 말이 펜이 됐다 그 어원은 우리나라 판에서 나왔다 이 언어의 큰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왓 그러죠 왓 멋 그러면은 무앗 이걸 합치면 무앗 이시요 무엇 뭣 뭣 뭣 하다가 뭣 뭣 이렇게 된 겁니다 영국 발음으로는 미국 발음은 왓 그러죠 그런데 무엇 이걸 갑자기 하면 뭣 뭣 빨리 하면 뭣 그러다가 무엇이 뭣으로 갔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잖아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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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하고 후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양새가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빨리 해봅시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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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가 후가 돼서 이렇게 영어 발음으로 내려갔다 물론 영어의 원음 발음은 우리랑 좀 다르지만은 먼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한 것이다 여기 파마시를 볼까요 약국 이렇게 하는데 이 약이 여러분 언어를 보면 뭐 독 아니면 해독제에서 왔다 어디 언어 그리스 언어에 보면은 그리스 언어에 파르마콘 그래서 독에서 왔다 그러는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언어의 흐름을 보면서 파마시가 뭐냐 파르마콘 이름 말고 그럼 뭐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양약 체제가 돼 있지 않고 처음에 산에서 자연에서 구한 한약제 약에서 자연적인 약 에서 자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짜거나 짜거나 짓이기거나 끓여서 탕을 만들어 물을 만들어 탕을 만들어 이걸 탕이라고 하죠 탕을 만들어서 퍼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 파마시가 약인데 독에서 왔다 그러지만 옛날 우리말 이 언어를 보면 퍼먹어야 되죠 퍼먹어야 되죠 뭐를 탕약을 탕에 있는 약 그러게다가 약을 즙을 짜거나 아니면 끓여서 탕을 만들어서 퍼먹어야 되죠 퍼먹어야 되죠 우리나라 말로 퍼먹어야 되죠 퍼먹어야 되죠 퍼먹어야 되죠 퍼먹어야 되죠 약국에 가면 퍼먹어야 되죠 퍼먹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어원을 보면 우리나라 말의 파마시로 된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쓰는 표준말은 우리나라 말 전통 언어가 아니에요 본래 동의적 언어는 저 밑에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해안가 아니면 강원도 이 외지에서 사투리로 쓰는 것이 옛날 어르신들의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애비 애비하다가 영어 발음하면 입이 나가는데 그게 뭡니까 무서운 악마 아버지를 또 애비라고 했는데 애비를 아버지를 무서운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다 영어도 자 호스피탈 병원이죠 이 병원인데 왜 호스피탈이냐 여러분 이 발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호가 고 고나 호나 똑같이 발음을 합니다 이 발음이 고치 삐따 고치 삐따 고쳐 고쳐버렸다 를 저 시골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고치 삐따 그럽니다 사투리 같지만 그게 동의족 언어예요 그래서 호스피탈의 언 뭐 다른걸 차치하고 이 언어에 보면은 우리의 동의족어 산스 크리스토 범어 힐땀 고치 삐따 에서 가는 고치 삐따 뭘 고쳐 병원에서 부러지거나 병이 들거나 이걸 고치는 곳을 병원이라 간다 그래서 호스피탈 하지만 우리가 말하면 이 발음이 비슷한거에요 자 그 다음에 엘이 뭡니까 이 구약성서에 보면 이걸 신이라고 해요 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아 우주를 알이라고 봤습니다 알 알이 엘로 된거에요 알 그래서 곡식이 이렇게 알알이 익었다고 하면 알알이 그러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큰 우주가 들어있다 그래서 대알 그걸 붙여서 대갈 그 저쪽 남미쪽으로 가면 옛날에 태갈항이 있습니다 태갈항 태갈이 대갈이에요 그러면 이 알이 뭐냐 알라라고 하죠 알 아 혹격된 전민사에서 알을 빼면 알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주 이렇게 표시하죠 수박도 알이죠 알이 뭡니까 곡식이 익은거죠 우주가 둥그러다 이렇게 보면서 알이 엘로 같습니다 이 발음을 잘 보여야 돼요 알 발음이 엘로 됐다는 것은 아가 어이로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면은 아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 뭐냐면 극긍경이야 믿는다 정말 믿는다 이건데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자기 자식들이나 누가 자랑을 하거나 어떤 사실을 말할 때 그걸 긍정할 때 암만 그랬습니다 암만 암만 그럼 알이 엘된거 하고 암만이 암멘된거 하고 암멘 그러죠 암멘 그러죠 거기 현지 발음은 아멘 아멘 그런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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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랍니다 암만 극긍정이 세월이 몇 천년이 흘러가서 영어로 변해서 아멘이 됐다 알이 엘로 됐고 여러분 엘이 신입니다 알도 알라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암만도 극긍정이에요 아멘도 극긍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조고에 암만에서 아멘으로 갔다 그럼 교회에서 원래 우리말로 한다고 하면 영어로 발음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러면 암만 그래야 됩니다 암만 그게 맞는거에요 이렇게 흘러간거지 이렇게 흘러간건 아닙니다 언어가 그렇게 됐어요 영어로 막낸데 그 다음에 바벨 여러분 이 바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중심축이란 뜻이죠 중심축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바벨탑할 때 바는 뭐냐 여러분 이 바가 바다할 때 바입니다 거기서 온거에요 그럼 바다의 어원은 어디냐 받다야 여기서 내려가는 물도 강물로 흘러가서 다 받지만 그 거기에서 흙도 떠밀린 것도 다 받는다 그래서 받다야에서 온 어원이에요 받다 그래서 물을 워터그라죠 이 워터가 독일까지 가서는 이게 비바람이 나옵니다 바터에요 바다에서 온거에요 그런데 이 바는 바야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바늘을 할 때 바늘을 할 때 이 바는 바는 뭡니까 힐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받다의 바입니다 이 벨은 뭐에요 우리 언어에는 벨라다 그게 뭐냐면 혼란스럽다 울린다 애들이 막 부상스럽게 들으면 벨라네 정말 그러죠 별라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벨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벨이 서양으로 가서 종이 됐죠 종 왜요 땡하면 울리니까 귀가 울려 그래서 뭐 징글벨 징글벨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벨이 뭐냐면 우리가 흔든다 뭐 혼란스럽다 어 뭐 출렁인다 이런 뜻인데 바벨이 뭐냐 그러면은 벨란걸 받는거 하나님의 울림을 신의 울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 그래서 바벨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운동하는 바는 이 바를 쓰죠 중심축 뭐를 받은 힘의 중심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 간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은 제가 풀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 즉 울림을 받는 것 흔들림을 받는 것 벨란걸 받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벨란걸 받는 것 그런 탑이 바벨탑입니다 타워 오브 바벨 그러죠 자 여기서 예루살렘 여기 엘과 아래 차이를 알으면 여러분이 알거에요 이걸 보면은 얘가 재료도 우리는 있죠 그럼 예루살렘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수도로 됐는데 여기 성전이에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우리나라 말에 예루살렘 루 라고 옛날에 있어요 루 지금은 예루살러 뭐뭐로 살아라 그런데 예절을 갖고 살아라 살렴 이 예루살렘 왜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재를 보면 재루살렘 거기가 재를 지내는 재단이었으니까 성전이니까 재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예루 예루 예절을 갖고 살아렘 해서 예루살렘이 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수메르 이 우리나라 말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서 다 같이 일치된 것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 아까 수메르족은 우리처럼 아빠 아부바 이렇게 썼다고 했죠 엄마 달 나락 이삭 어 뭐 싫은가 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부를 보면 아까 아빠 할 때 아부 바 할 때 아부 입니다 아부라고 함 그럼 여기서 시조를 말하는데 어디 시주냐 유대교 기독교 이스람교를 나누는 시주가 아브라함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언어에는 이 언어 본토어름을 따서 보면 여기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랍니다 우리나라에 시조라는 말이 아니라 아기를 가진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아들이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범 이라 부릅니다 아범 그러면 이게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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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어로 아브라함 이 됐지만 우리 아범을 아브라함 천천히 하면 아브라함 비슷합니다 아브라함 빨리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거기 본토 바람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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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아범에서 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언어의 흐름을 보고 이런 아리엘로 되면서 암만이 아멘 또 바벨 또 예루살렘 이런 걸 보면서 아부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범에서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아담이 아담과 이브에서 아담이 성소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아담이 아예 있습니다 아담한 정원 아담한 키 아담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원이 황량하면 아담하다고 하겠습니까 뭔가 씨앗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아담하다고 합니다 그럼 아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 아기 씨를 담은 남자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됐죠 그러면 아저씨랑 거의 유사한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소련에 가면 볼가강이 있습니다 이 볼가강에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발가강입니다 발가 밝은 강 이게 발가가 어디냐면 노부그라주 에 있는 무스크바에서 한 400km 떨어져 있는 어디에서 발다이에서 발다이에서 원천이 돼서 흐르는 강인데 그러면 발다이도 박다에서 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발 기억을 빼니까 발다 박다 그럼 볼가도 발가 그러니까 발다이에서 원천이 돼서 볼가강이 됐는데 이게 어원을 보면은 세계로 흘러갈 때 많이 달라졌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강그러죠 저 아메리카로 넘어가니까 인디언들이 가람그러합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보면 콩이라고 해요 맥콩강그러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하니까 또 콩이라고 그래 콩고 강이 있는 곳 그러니까 콩 강 가람 다 똑같은 우리 어원에서 자청룡 500km 흘러갔다 자 그래서 볼가강은 우리가 밝은 강이다 그런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할 때 위그라죠 자 위를 나눠봅시다 우 플러스 이죠 그러면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똑같아요 자 봐요 우 플러스 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서 간 말이다 그걸 빨이하니까 우리 우리 위 위 위 그래서 위가 된 거다 아까 후는 말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어원을 근거로 해서 킹을 풀겠습니다 왜 킹이 왕이 됐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강성제국을 이해하면 됩니다 강성제국이 뭐냐 이 강시성을 가진 응 강성의 강성의 제국이다 왜 강성의 제국이야 자 보십시오 옛날에 중원대륙을 규합했던 치우천왕 그 위로 가면 염제신농이 최초로 섬서강 변에서 최초로 천인지 법칙으로 강시성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염제신농이 어때요 그때 왕이죠 그 밑으로 가니까 그 염제신농 염제신농의 아들 웅왕이 우리나라 말로 환웅이라고 해야 되죠 웅왕이 또 강시인데 베트남을 만들었어 3대 정도 갔나 그 다음에 12대 정도 가니까 치우천왕 강치우가 중원대륙을 통합했어요 이북동생인 헌완이 중국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강태공이 제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강태공으로 넘어오면서 거기서부터 구씨 고씨 왕씨 최씨 이씨 허씨 하씨 이런 주씨 이런 것 들이 전부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진시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부리의 아들이죠 강성에서 나온 여씨 아들입니다 강씨죠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은 누굽니까 강성 습씨입니다 혁신총리도 강씨예요 동남아시아 만든 라오스라든지 태국을 만들었던 것도 다 강씨예요 그러면 환인 환웅 단군으로 내려오는 또 고구려 고씨가 있죠 이것도 전부 강씨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씨성이 전부 왕이야 킹이야 여기서 강강술래하는 족족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묘족 치우천왕의 손이라고 하죠 베트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 일본까지 전부 그래서 강성제국이 뭐냐면 강씨성을 가진 데가 전부 제국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걸 아시면 이 킹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칸이죠 원래는 칸 칸이 모든 나라의 전국에 있는 나라의 왕이 됐어 아브람도 자 보십시오 양을 바쳤다가 양과 재단을 합치면 강씨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씨성이 칸인데 이게 나중에 칸이 칸으로 됐다가 뭐 무슨 칸그라죠 칸가 뭐냐면 햅니다 칸그랬어요 칸 근데 강과 칸과 킹이 킹이 같이 뭉뚫어져서 왕이 됐다 칸도 왕이고 킹도 왕이다 그 어원은 강의 송구다 강성 제국에서 온거다 여러분 이게 처음 풀었지만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거에요 그래서 이 킹의 어원은 칸과 강에서 왔다 강씨가 중원대륙을 만들고 또 수메르족을 보내서 메스포타니아 문명의 주인공이 됐고 그 다음에 웅왕이 가서 베트남을 만들어서 흥부엉이 돼서 베트남 시주가 돼있고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중국을 만드는 헌원 그 다음에 고주문 고씨 명나라를 만들었던 주원장 주씨 진씨 왕제 여기가 전부 강씨에요 그래서 칸이 칸이 됐다가 킹이 됐다 그래서 강강술래 하지 않습니까 강씨야 강림해라 술래를 술라하셔라 여기 오셔라 술래잡기 하죠 그래서 술래를 잡아야 된다 왜 위대한 성현군자니까 요순 우은임금이 전부 강씨입니다 유명했던 그리고 헌원이 공손씨라고 하죠 강씨에서 나온 공손이 저래라고 하죠 공손 코트 강씨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킹은 칸이 어원이다 그래서 칸과 킹과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다 그 다음에 러브 사랑이죠 우리는 노인 그라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로인 그라입니다 우린 여자 그라지만 여기는 려자 그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면 러브 러브 만약에 러브를 러브 그라지 칩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여보에서 온거다 여보 우리나라가 여보 그라지요 여보 이게 흘러가다 보니까 러브 북한에는 여보라고 안 하겠죠 아무튼 구개음화를 안 하면 리을이 됩니다 그래서 여보를 어원에 근원을 하고 있다 러브 사랑은 자 그 다음에 ING 잉 이죠 잉 이건 뭐냐면 동사에 붙어서 현재 진행형 뭐 형용사에도 붙고 그러는데 이 ING가 원래 우리의 저 시골에 가면 전라도인가 이 밑에 지방에 가면 현재 진행형으로 뭐냐면 또거라 잉 그럽니다 다음에 또와 잉 뭐 어디는 응 그라 그러다가 알았지 응 그런데 그게 잉 입니다 응 그라는 일도 있고 잉 그라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돈다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잉 에서 가서 ING가 붙어서 결국은 나중에 진행형으로 되어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 영어도 모체가 한국어다 동의적어다 우리 동의적어가 세계언어의 뿌리가 됐다 여러분 그 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했지만은 오늘 또 새롭게 보니까 이해가 되죠 자 어원을 다시 볼까요 우리 동의적 우리말에서 수메르어 메스포타녀 에그버 히브리힐라어 그 다음에 로마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까지 이 큰 흐름을 기원하는 곳이 우리의 말이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정리하셨는데 이게 세계에서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지금 세계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긍심이 올라가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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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